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팀원딩이 한국에서 뭔가 만든 거리래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 그쵸? 오! 이거 봐. 팍뉴스! 네?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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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 마고젤리. 마고젤리. 오 이거 봐. 씨씨 씨. 씨씨. 송니스요? 송니스는 파인애플 그거 약간 건 파인애플 신나 느낌? 안은 약간 파인애플 껍질 같은 직감이 씹히고요. 달달하고 맛있어요. 원래 먹으면 진짜 맛있게 해. 아이스크림. 원래 먹은 거야? 이거는 망고. 이게 좋지. 이게 쏙쏙. 아이스크림. 안에 쩐쭈가 들어간 초콜릿 같은 게 진짜 맛있어. 맛있지? 쩐쭈 초콜릿? 뭐야? 뭐하는 초콜릿? 쩐쭈 쩐쭈. 쩐쭈. 120이면 얼마지? 오! 엄청나. 오! 어디로 뜯어서 먹는 거지? 여기다. 오! 약간 마라산. 약간 불닭 계란 같아. 응. 눈에 맞은 거 잘 가입어? 오케이! 뭐야, 맛있어? 이거 렉이 안 될 거 같은데? 마라한 느낌 아니나? 마라탕 쪽에서 있는 느낌인데 노른자가 그냥 그냥 먹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먹게끔. 먹어보세요. 무근하게 먹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꼭 먹어보라고 봤으면 좋겠잖아요. 오! 우유 당면 맛 계란이네요. 하나씩 먹어야 돼. 사주셔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응. 애들 다 먹었어. 그래. 왜? 나도.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어요?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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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아, 해봐. 야, 먹었다고. 아, 해봐. 네가 하나 더 먹으면 나도 먹을게. 빨리 먹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게. 네가 먼저 먹으면 내가 바로 먹을게. 진짜 약속. 진짜? 안 찍히면 어떡할 거야. 진짜 약속. 야, 찍히면 내가 안 찍히겠냐? 어. 진짜 약속. 아니야. 진짜 약속할게. 네, 익스팅 타 dismiss인다. 안 찍어〙 fare. petto enroll nunca 할게. 다시 vegg. 에어팟 좀 꺼낼게. 이 놈아. 이리 와. 왜 야, 얜 놔. 거기, 해야. 야, 개그 몰라? 에어팟 좀 꺼낼게. 야, 이리 배틀거지? 익히 먹어라. 그거 약속? 아, 지금 lugJa. 살구 akboy uzinok windshield meteoro tom 네 아시나요? 몇 년지? 제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트레이닝복 하고 싶습니다. 드리노트의 엘사예요. 엘사 같아요? 엘사 같냐고 물어보니까 보세요. 엘사 같냐고 물어보니까 끄덕이네요. 역시 고마워. 자 한국어 할게. 이거 바꿀까? 여기 애들이고. 아 그래그래그래. 다시 가면 끄덕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해외에 나갔던 것 중에 제일 잘 먹고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다. 맞아. 인정. 이거 내 짠맛이 아주 내 입맛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다는 거야? 응. 다른 걸 올려놓은 거야. 아 이거 또 하는 거야. 네 아이스테이. 아 아이스테이. 이거 아니죠. 해보고 싶잖아요. 네. 어이가 없네. 아 대박. 다 먹었거든요. 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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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때? 맛있으니까 일단 웃음이 지어졌어. 아이언이 우스에. 무슨 이 얼굴에 맛있어? 땅콩의 고소함이랑 아이스크림의 달달함 알락 호두마루입니다 호두마루 아 깜짝이야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뭔가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맛없을 것 같은데 땅콩이랑 있어서 더 맛있어요 둘이 약간 합쳐져서 더 맛있는 맛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또 띠어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씹는 맛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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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저희 흑당 버블티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인터뷰 때 선물로 주신 건데 너무 맛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카메라한테 끼 부리지 셋 셋 셋 셋 셋 흑당 버블티 먹읍시다 벽걸이 다 끼었어요 얼마나 많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먹방 투어하러 왔거든요 여기가 영화의 거리라고 해서 원피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많아요 아깐 좋아하는 중 아까는 좋은 중 먹방 투어하러 왔거든요 자, 진짜? 여기가 영어의 거리라고 해서 원피스도 있고 여러분은 그냥 먹방 투어하러 왔어요